여기가 제일 어렵다 이거 진짜 어렵다. 이 미션이 진짜 어려워. 오늘이 제일 어렵다. 자 다음 차 오면은. 야 이거 오늘 안 끝나겠는데. 야 이거 진짜 오지도 않고 오면 어르신들이고. 야 승용차한테 들어왔으면 좋겠다. 약간 젊은 가격에. 영어생 한 명하고. 어머님이랑 이렇게 오면 끝인데. 간척이 있으면 끝이다. 끝이야. 시골에 사람들이 얼마나 없는지를.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거야 이게. 기도합시다 여러분들. 이게 뭐야 이게 어떻게 해. 그래 누구든지 오시면 하자. 어 6시. 오신 거잖아. 어 이게 선관이야 다. 출격. 선관 안 한다 너 100% 한다. 준비해 나가야지 나올 수 있잖아. 이게 이게 제일 쉽다고 생각했는데. 그러니까 사람이. 사람이 그렇게 하다가. 서울에서는 그만큼 낫지 우리. 서울에서 이런 것도 안 했겠지. 어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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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. 뒤에 젊다 뒤에 젊다. 야 성공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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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공아. 속이 나까지. 안녕하세요. 지구아 지구아. 아 아 아 안녕하세요. 아 아 아 아 아. 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. 시리시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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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accomplished. 기난다는 사람인 줄 알았다. 기난다는 사람인 줄 알았다. 네 알고 있어요. 업무를 보고 계신 것 같아요. 뭐 한창 지금 얘기하고 계신데. 나을 생각을 안 하고 계십니다. 어 성공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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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성공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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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공아. 계속 1호로 1위로 1화. 야, 성광이 쭉쭉 가면 돼. 해, 해, 해. 안녕하세요. 아버님, 안녕하십니까? 네? 안녕하세요. 저, 누군지 혹시 아세요? 몰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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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상처나. 몰라. 상처나. 몰라. 야, 성광아. 계속 너 1호로 있어. 아, 모르시면 돼. 서 있어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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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